37이면 대체 얼마나 넓은 걸까? 바나니 씨, 출석여고 부름으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. 잠깐만요. 아니에요, 저 학교 앞에서 이렇게 확 열어제 끼고. 그럼 변태 아니에요. 야! 네, 네, 네. 여고비와 안수원이다! 여기 아이디가 똥사니, 안수원이가 누구야? 37살의 어느 날, 네가 내게로 온 거야, 바나니. 그주도 강한 네가 내게로 온 거야, 바나니. 여기 아이디가 넓은 거고 싶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